뭐 먹을만한게 없다 아 이건 정말 먹을만해요 이거 반죽이 지금 어디갔죠? 여기 찰보리하고 살로 찰보리하고 살하고요 그 다음에 우유하고요 예 우유하고 콜라겐 들어가 있고 복분자에다가 복분자 넣고 하얀건 치즈죠? 모짜릴라 치즈요 네 밀가루가 한개도 안들었습니다 네 밀가루 한개도 안들었습니다 여기 오시면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자연스레 이거 지금 행사하고 있거든요 우리 경기장 쪽에요 이쪽으로 오시면은 포항에서 직접 개발하신 분입니다 이것도 팔구요 요거는 12개짜리가 사모님 얼마죠? 12,000원 이구요 인터넷 택배도 됩니다 사모님이 개발은 사장님 했죠? 제가? 네 직접요 아 제가 나이가 많아요 이거 개발한지 얼마나 됐어요? 호랑이빵은 따끈따끈합니다 두달전에 상표 등록하고 디자인 등록하고 다했고 심판은 세번째 반응이 정말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엄청 잘 팔리네요 보니까요 네 저희들 반죽 안에 밑가루가 안되니까 좋네요 네 이렇게 딱 싶으면 건강한 맛이 느껴집니다 고구빵빵도 그렇거든요 네 어떤사람이 저거는 딱 보면 옛날에 아버지가 고구빵 사주던 그런 맛이 난데요 아 그렇다 그죠 네네네 팥들은거는 저거 똑같은데 팥은거 근데 물어볼까 하실거에요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이제 좀 있으면 요거 드릴게요 요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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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네 지금 한번 자싸보이소 네 가격은 뭐 제가볼 때 저렴한건 아닌데 맛선 엄청 좋네요 한개 4천원 같으면 산건 아닙니다 아닌데 진짜 맛있어요 치즈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이야 보통 않고 있는데 또 치즈가 들어가니까 맛이 또 다른 것 같아요 맛있네요 아 예 맞아요 맛있습니다 처음 나올 때 뭐야되요 맛있게 잡수지소 한번 잡숴보이소 입에 함 넣어보이소 함 넣어보이소 치즈 쭉 맛있대요 네 치즈가 쭉쭉 나오죠 네 맛있대요 왜 맛있대요 맛있대요 맛있어요 맛있대요 진짜 맛있대요 아 저도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대요 네 새로운 맛있대요 맛있대요 괜찮죠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혀요 아 진짜 맛있대요 이거 이거 얼마에요? 4천원이요 사모님 먹으면 손감이 어때요 어떤 맛입니까 새로운 맛이래요 이때 안 먹어봤는 맛 새로운 맛인데 맛있대요 맛있죠 파다고 좀 어때요 느낌이 요즘 쫀딱쫀딱 하죠 네 개발한지 얼마 됐다고요 호랑이빵 개발한지 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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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제가 제대로 해가지고 가맹전도 내고 지금 아까지 그게 호랑이빵입니까 네 치즈들 갖는거 네 국방은 얼마요 4천원이요 4천원인데 무먹은 깜짝 놀래요 아 맛있어 안 무보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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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보이소 여사모님이 개발한지 얼마 안됐어요 치즈가 맛있죠 치즈가 맛있죠 이게 안에게 치즈입니다 맛있죠 네 안에는 치즈 치즈입니다 치즈 이거 진짜 개발한지 두달밖에 안됐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치식은 안되고 판매합니다 그래요 한개 사주 놀러왔네 사주 뭐있소 이거 치즈 들어가서 맛있습니다 거의 유명한거보다 더 맛있어요 개발한지 두달밖에 안됐어요 이거는 찰보리라가지고 맛있게 밀가루가 안되갑니다 이게 뭔데요 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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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인데 밀가루가 안되가요 찰보리하고 하게 드릴까요 예 안에 치즈가 들어갔어요 먹으면은 4천원입니다 네 4천원인데 맛있어요 산건 아닌데 먹으면 맛있습니다 너무 비싸다 여기선 한번 사가 뭐 잡사보였소 뭐 보고 평가하면 해주소 한번 먹으고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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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요투버 찍어요 얼굴 안나옵니다 잠깐만 열어보시 맛이 좀 어떤것 같아요 치즈보다 gres주 이거 밀가루는 안나갑니다. 찰부리하고 이런거 들어가요? 빵은 맛있는데 치즈가 너무 심심해요. 심심해요? 네. 치즈 안에 뭐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간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싱거워요? 네 너무 싱거워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니면 체다 치즈를 넣든지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면 카스타드 크림 넣든지 아 그래요? 빵은 맛있죠? 네 빵은 진짜 맛있어요. 왜요? 빵만 차라 하면 맛있겠다. 빵은 맛있죠? 빵만. 그럼 치즈가 자연 모짜리라 치즈가 건강이 좋아요. 싱거워요. 아 좀 싱겁다 이거죠? 음. 치즈가 짱다던데. 왜 얼마에요? 4천원이요. 한개 4천원이요. 네네네. 한개 더 드릴까요? 맛있어요. 치즈! 치즈는. 정말 맛있어요. 빵은 맛있다고 하고 치즈는 약간 싱겁다고 하는데요. 또 싱겁게 먹는 사람도 좋잖아요. 아니요. 근데 보통 치즈가 좀 짱. 그래요? 저희들이 이 맛에는. 아 하나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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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